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헤매신들도 같이 서로 다 우리 인사합시다. 가족들 서로 인사하세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갑시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북이와 경주를 걸렸던 토끼가 방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게 되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낙심을 하고 토끼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집을 가고 있는데 달팽이가 나타나서 약을 올립니다. 늦었다며 안 그래도 열받고 있는 이 토끼가 열받아가지고 이 달팽이를 힘껏 발로 차버렸어요. 이 달팽이가 그야말로 저 멀리 산 기속으로 처받겨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지 1년 후에 1년이 지났는데 토끼가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1년 전에 발로 찼던 달팽이가 있어요. 달팽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지금 날 찾냐? 달팽이는 1년 동안 이 말 한마디 하려고 토끼 집을 열심히 찾아왔다. 이 예화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음의 분노, 속상함, 섭섭한 이런 말과 일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마음속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발전이 없어요. 새로운 응답을 못 받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복 비전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위기와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말씀 기준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냐말로 영육 간의 백해무익한 생각들을 빨리 바꿔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중심, 자존심 중심, 유계 중심, 여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 정말 성령 충만한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이것이 이렇게 마음이 이동이 빨리 돼야 돼요. 이게 거듭 남자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잡혀 살아요. 과거 인생을 살아요. 그냐말로 누구 말 한마디, 그거 평생 못 잊죠. 기분 나쁜 소리, 누가 나에게 나쁘게 한 거, 그거 지고 있어요. 그거 꽉 지고 있습니다. 암덩어리처럼. 예수님의 행복 빚을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보금으로 각인뿌리 채질 내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끝납니다. 보금적으로 수용하고 뭐든지 보금적으로 돌파하고 보금적으로 도전하고 보금으로 그렇게 시작과 진행이 돼야만이 행복한 삶을 산다. 나 지금 행복한가? 예수님의 행복 빚을 할 말씀을 했는데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렇게 답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사회에 너무 행복해. 나는 삶이 너무 행복해. 이거 안 나오면 보금적 처지라니. 어떤 이유든지. 난 너무 갈등 많아. 나 불만 많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보금으로 직진해야 돼요. 보금으로. 예수님의 이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실현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현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양력이 있는 삶을 살아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복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 받으라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이. 이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언약적 비전입니다. 영계의 모든 성노들. 예수님의 여덟 가지 행복 비전을 플랫폼으로 해서 가는 곳 현장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선한 영양력을 입혀나가는 24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대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지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존재다. 세상 속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 속에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존재다. 이런 영적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중세의 수도사들 평생 수도원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고립된 생활 속에 세상 속에 세상이 나오지 않고 저 강화에 가면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이 여자들만 있는 수도원이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영혼이 못 나와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 안에서만 돌을 닦아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이 수도원 안에서 고립된 환경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기 세상과 구별 돼서 경건한 그런 맹목적을 가지고 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세상 종교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잠시 기도원에 가서 집중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있어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페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너무 좋으니까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존재다. 직장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소금이고 삽이다라는 말씀이 먼저 소금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고 보존하는 기본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 그러면 정결하고 청결하고 그런 재료로 썼어요. 제사 재물에도 사용했어요. 2장 13절에 보면 은약의 소금 그렇게 불렀어요. 은약의 소금. 또 희생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밝게 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금을 쌓은 곳에 소금이 많다 많이 쌓아놨다. 부를 쌓았다. 부, 물질, 돈. 그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월급을 의미하는 영어가 뭐예요? salary. 이게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 소금 돈이. salt money. 이렇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월급을 말할 때 소금을 줘도 소금. 그게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소금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짜다 하는 것입니다. 짜다. 그런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설무 없어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금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 부산에 가면 자갈치 시장이 있어요. 거기를 가끔 가는데 자갈치 시장 가면 소금이 배에서 고기잡이 같은 배에 소금이 확 실려가지고 고기 잡으면 바로 팍팍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싣고 가는데 소금을 싣고 가는데 배들이 막 파도가 치가지고 소금에 가만히를 막 그렇게 적시게 되면 소금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짠맛이 파도치는 바닷물에 어디서 다 빠져나가 버려요. 뭐 쓰는 거예요? 아주 굵직굵직하게 멋있게 생겼는데 짠맛이 없어 다 버려요. 그래서 길가 보면 칼로 가지고 이 소금 포대를 마다리를 확 가만히 찢어가지고 확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 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이 밟혀있는 건 저런 거구나.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부패를 방지하는 영향을 입혀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말씀이 상식의 3장 사건에서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이 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현장에서 세상 풍속이 휩쓸리지 않고 영향력을 입혀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같은 불신자 친구들이 볼 때도 이웃들이 볼 때도 주위에서 그 지인들이 볼 때도 좀 다르구나. 친한 친구인데도 너는 좀 다르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소금이 맛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입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맛이 간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친구 안 잃었는데 왜 이렇게 돼 버렸지? 맛이 같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소금 맛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게 하는 그 근원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그렇다면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본질이자 근원이 뭐냐? 본질 근원은 어떻게 맛을 잃지 않고 계속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계속해서 그렇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느냐? 그 근원은 바로 예수의 글씨로입니다.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어.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돼 있냐? 예수는 구원자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생 중대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 완전 치유가 돼. 이거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돼 있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요. 네가 안 난 사람들은 업다운이 심해요. 수시로 변질돼요. 엎어졌다 잡았다 넘어졌다. 끊임없이 성장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소금의 맛을 얼마나 된다 따라서 계속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훈련도 받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한마디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맛이 가지 않으려고. 이 소금의 맛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을 입히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시간의 영적 터치. 영적인 깨달음. 은약을 잡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참석했다가 아니 예배 성공. 또 훈련에 깨어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신삼장의 세상 현장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소금 성분을 빼내려고 합니다. 자꾸 빼내려고 합니다. 빼내려고 맛을 잃게 만들려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실제 내용은 사라지게 만드는. 그래서요. 뭐 평신도는 말 것도 없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오랫동안 목회하던 마시가. 그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영혼 사랑하는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 모습 없어져요. 한 10년, 20년 흘러가면 다성에 젖어가지고. 맛이 가버려가지고. 신선한 새로운 걸 가까이 가면 못 느껴. 그것이 짠맛이 같다니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영적으로 늘 소심. 내가 구원받은 감격. 보험 깨달을 때 그 감격. 직분 맡았을 때 첫날에 그 떨리는 그 감격. 그것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성공 훈련이에요. 저는 지금도 훈련받을 수 있어요. 어지도는 금요일마다 계속 녹화하잖아요. 핵심 산업 성교 강사단 전부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소음 성분을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도록 영향을 못 미치도록 세상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리지요. 밟히지요. 조롱당하지요. 아이고 저 장로가 저 장로라며 저 어느 교회 권사라며 전부 교회 늘 다니고 집사라며 그런 조롱을 불신자 통해 당한다고 확실히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며 권사님을 가까이 갈수록 너무 위로가 더 힘이 되고 만날수록 더 보고 싶네요. 영적인 영향을 입혔다는 증거에요. 오늘 본문에서 맛을 잃어버린다 이 말의 헬란 말로 모라이노랍니다. 모라이노 의미가 뭐냐. 어리석게 된다. 맛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 어리석게 된다. 모라이노 잃어버린다. 그래서 세상의 산상수원의 마지막 부분이 마태훈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기반이 약하면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비바람 오고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이 닥치잖아요. 인간관계 어느 날 힘든 문제 오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어디 있냐 괴달도 될 수 없네 기도해도 될 수 없네 다 무너져버려요. 행치 않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의 모습 그래서 CVDIP에서 제 마지막 부분은 프랙티스 마지막 부분이 P가 들어가죠. 프랙티스 실행이에요. 실행 말씀을 받고 그걸 그대로 삶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여기에 응답이 있어요.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마가범 9장 50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환복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맛을 내죠. 그 역할을 잘 맛을 내는 역할을 소금을 적당하게 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뭐요? 음식에 들어가서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야 돼요. 자기의 형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맛을 냅니다. 소금의 맛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형태는 없어져 녹아진 상태. 그래서 아주 독특한 새로운 맛을 창조해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풍성할 때 어떻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 살리는 역사 현장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삶을 통해서 현장의 변화의 역사 변화 영적으로 확 굳어져 있는 거 그냥 말하자면 브레이크 업 시켜서 싹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실을 뿌려서 열몇 몇 개 만드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을 옥토밭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 일에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덩불을 켜서 말라내두지 아니하고 덩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부패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상식의 3장의 세상 현장 이 세상 현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다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도우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영적 실태를 아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허감 세력이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풍열하지요. 그야말로 집착,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중독 여기서 빠진 자들 건지 내는 것이 바로 24제자예요. 어떻게 건지 내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마다 어두움에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빛된 삶을 산다 라는 말씀이 바울의 에베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 저는 어둠이었는데 저는 어둡게 살았는데 어둠에 살면 돼 어둠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되었다. 이제 어둠에다 빛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존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변화된 존재다. 변화된 존재. 거듭난 성도는요. 변화된 완전히 옛사람 옛 틀에서 빠져나와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복음 못 깨달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볼 때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된 모습 그 정상이에요. 특별히 본문 15절에 보면 제자의 존재의 목적이 개인적인 경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밝혀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둔다. 말 아래 둔다. 이 말은 대빡 아래 둔다. 그런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릇 안에 두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등불을 켜는 이유가 맞지 않지요. 등불을 왜 켜냐. 등불을 켜는 것은 등경 위에 높이 세워놓고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어둡게 살지 않았고 밝게 살게 하려고 등불을 켜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정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숨어있지 말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닌다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제안받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말 아래 두어 남들이 모르도록 그런 사람 많아요. 직장생활 같이 10년 20년 같이 해도 어느 날 교회인 줄 알아라. 오! 나 너 교회 다닌지 몰랐어. 너 장로라며. 장로라고 말 안 해.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불신자들 같이 행동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말하면 손해보니까 말 아래 두어. 삐친데 삐치. 드러내야 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그 안에 자기 개인 계산으로 인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성공했어요. 얼마나 유익을 많이 받습니까?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제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엄청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천만에 보면 그 안에 최고의 자유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부터 빛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숨겨두지 말고 신부를 드러냈어요. 덩경에 둔하니 보험의 정인으로 써야 돼요. 우리가 강조하는 삶의 오늘의 마지막도 뭐예요?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개인적인 영적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시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거기서 뭐를 뭐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여기 정답이 다 와요. 제가 늘 간청하잖아요. 저는 중학 때 없던 새벽 기도 다닌다고. 우리 어머니 손잡고 새벽 기도 다닌어요. 그 어떤 의미로 볼 때 제가 삶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님의 매일들이죠. 새벽 기도 매일 가지요. 심지어 군대 가서 3년 동안 기도만 했지요. 거기에 돌아서 어머니와 단둘 우리 모교회 아무도 새벽 기도 안 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만 기도했지요. 그렇게 늘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예요. 평생을 할 집에 주무시는 거 못 봤어요. 그냥 교회 그냥 뭐 교회 늘 그렇게 사는 모습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시간만 되면 눈물 뚝뚝 흘리면 성경 읽는데 성경에 눈물 자국이 성경마다 뚝뚝 떨어져서 성경이 더덕더덕해요. 그런데 가난 질병 분쟁 안 물러가요. 신기하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렇게 성경 보면 어떻게 가난 질병이 안 물러가라. 그 캐션이었어요. 예수는 제일 잘 믿는데 제일 가난해요. 왜 그래? 저는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후에 안 했던 평생에 안 했던 오늘의 전도까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질병도 가난 다 물러갔어요. 그때부터 거기서 응답이 다 오더라고요. 그걸 처음 했어요. 평생도 그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평상시보다 더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나갈 데도 없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전도 부분 오늘의 전도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평상시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 달 동안 묶어놓으니까 몸이 건질건질할 거예요. 전도 현장 가야 되는데 현장 넓을 뛰는 분들 뛰는 분들은 막 천장 가고 싶어서 미칠 거예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속히 빨리 코로나19가 빨리 이렇게 진정돼서 자유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마음껏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분도 기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자 16절분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이유가 한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될 첫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내 이름 세자를 위해 사는 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옵니까? 내 이름 석자 그것들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상 가지고 있는 창시삼장 그것 가지고 교회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여기서 착한 행실은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언급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사는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영적인 답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착하다 우리보다 저 절에 있는 중들이 더 착해요. 우리보다 저 신부들이 더 착해요. 착하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냐. 정말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 이거 전도자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줍니까? 영적인 비밀 모르고 어떻게 답을 줍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구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완벽한 것이 맞구나. 이것이 보는 사람이 답이 나더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은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는 것을 치유라 그래요. 근본 치유를 말해 운명 바뀌는 것이 치유 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 48조 운명 다 있어요.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바뀌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것을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길이 열려요. 치유의 길이 열려요. 운명이 확 바뀌어버려요. 완전 생활이 치유됩니다. 완전 저주에서 해방돼요. 가문의 저주에서 다 해방돼요. 영육간에 이거 말해주는 이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착한 행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착한 행실. 이게 하나님께 최고의 인광도리는 삶이에요.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 인생에 답을 줘. 답을 안 주니까 자살하죠. 답을 안 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불물증 걸려서 프로포폴 내지는 이런 마약약 종류를 받으면서 몸부림증이 성공한 사람들이 결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삼성가 아들, 딸 다. 프로포폴.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양말을 다 시물에 다 놨잖아요. 연예인들 다 놨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뭐냐. 허무해요. 허무. 갈등이에요. 그다음 답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한스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손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손된 성직자다 그랬어요. 같은 성직자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성교지, 그 직장이, 그 사업장이, 그 지역이 여러분은 각자 삶의 현장에서 파손된 현장 성교사라고 믿어야 돼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차장에서 나갈 때 벽에 뭐가 있어요? 주차장을 나서는 당신은 현장 성교사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냥 써놨습니까? 여러분은 땅 끝까지 정인들이 성교사라고요. 성직자라고요. 성직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직자예요. 현장 성직자라고요. 따라서 나는 성직자다. 오늘부터 여러분 현장 성직자로 살아보세요. 요한복음 10부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불신 영혼들을 많이 죽기로 데려와서 영재 열매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제자 용호한다고 제자입니까? 열매가 맺어야 제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책임자 뿐이야. 그냥 영재 모든 성도를 생명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예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는 일본의 신칸센입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개통되었습니다. 일본은 잘 보면 올림픽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결국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전에 관한 세계 최고예요. 안전에 관한. 왜냐? 각종 질병, 태풍, 지진, 해일, 자연재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예방대책이 탁월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를 안 와요. 일본으로 지나가고 점프 일본을 지나가고 일본이 잠깐 안 와요. 그게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방귀막이에요. 쫙쫙 보다 일본 온갖 저주 갔다 왔는데 이번에 올림픽 개최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은 평소 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일본의 모습이 아니야. 안전 불감증에 걸리는 사람들 같아요. 그 결과 지금 폭풍 전혀의 상황 속에 지금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붙잡지 못한 삶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질을 못 잡았어요. 일본이 자랑하는 신간신이 처음 개통될 당시에 운영을 시작한 기차가 있는데 그 이름이 히카리입니다. 히카리가 무슨 뜻이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빛. 속도가 빛처럼 빠르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에요.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속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꿈의 초특급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가 빠른 이유가 뭐냐? 왜 그래 빠르냐? 일반적으로 기차는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는데 이 기관차가 혼자서 전체 객차를 다 끌고 가요. 객차를 다 끌고 가는데 이 히카리는 연결된 모든 객차마다 엔진이 다 붙어 있어요. 엔진이 다 그래 붙어 있어가지고 속도를 끌어올리면 끌어올리면 기차가 딱 출발하면 모든 칸에 엔진들이 같이 돌아가요. 움직이니까 추진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윤지율 학교란다. 내가 하는 내가 다 아니. 내가 무슨 공동체당이다. 내가 다 하는 거 아니. 내가 가야 했어. 내가 다 해야 된다. 은약 안 했어. 모두가 유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에라야 돼요. 소통이 되면서 충분한 대화와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충분히 충분히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교회가 빛의 속도로 성장하고 2, 3천을 하나 살리는데 그냥 말로 이 속도가 붙어가지고 힘차게 세계 성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개교회로서 최고의 성교 만한 교회로 지금 온누리 교회가 하영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성교사를 천명을 파송했다고 간정을 했어요. 여기도 선보원교회에서 간정해서 하영재 목사님 살아있을 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온누리 교회 출신들이 장로 집사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정을 오래전에 들으면서 천명 우리는 천명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천명, 3천명도 전세계의 이잡출나라에 다 벌 것이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두가 다 영주 엔진이 있었어요.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힘차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 3천나라 보금하는 보금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향력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는 곳마다 확산되어 가죠. 지금 우리나라에 단민족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 노동자들이 2, 3천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100개국 이상 와 있습니다.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터전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꾼들을 값싸게 노동력만 시일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금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사삼아서 다시 자기 나라 갔을 때는 전도자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정도로 그런 마음만 가져보세요. 노동력만 이용하지 말고 그런 마음 가져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 마음과 너가 똑같구나. 237나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진 단민족 노동자들 그들에게 삐과 소금의 이 역할 삐과 소금은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삐과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느냐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이 김치를 김치를 많이 먹으면 거기 효과이 있대요. 짱맛이 있어서 거기 효과이 있대요. 다른 미개한 나라에 소금물만 소금물만 소금물도 하잖아요. 다른 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살아낸대요.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존에 절대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겠어요? 삐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삐과 소금 소금이요 삐치다. 그만큼 절대적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어요. 절대적 가치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향을 펴나가는 복음치우자 24제사로 당당히 서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국의 성도를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삐침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입사 제사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양의 백신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우선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